안녕하세요. 구몬구몬 A구몬입니다. 두 발이 박살나서 병원 생활을 한 지 어원 한 달. 불꽃 같은 아들을 두신 어머니께 효도하는 모습 모아봤습니다. 한 달 만에 뵙는 어머니가 상처를 보고 계십니다. 한 달 내내 먹는 병원밥이 질려서 병원 역자장면 집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집에 가는 날입니다. 병원 보고 벗으니 너무 좋군요. 어머니가 운전해서 퇴원시켜 주십니다. 저기서 한 달을 보냈습니다. 내 9월 어디간도 퇴원 날에 비가 좀 왔습니다. 멀미났음. 9월에 한 거라고는 꼬부기 이틀 만에 성공한 것밖에 없네요. 엄마한테 맥도날드 먹고 싶다고 징징 댔습니다. 물개 자세로 다소 곳이 기다렸습니다. 에그 물고기 먹어서 마냥 기쁜 불꽃 효자. 드디어 집에 왔습니다. 행복하네요. 효자 아들 밥 차려주시는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효도 모먼트는 마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아프지 마십시오. 수고하십시오.